강성아 씨는 해외에서 팬미팅 이런 거 안 하세요? 저는 아직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무대를 준비하는 분들은 정말 아시아 중만매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해가지고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엑소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엑소가 이번 골든뉴스 수상식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겨우 스페셜 앨범 파이팅으로 여러 점도 있겠죠. 깜짝이로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엑소의 무대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엑소의 무대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엑소의 무대가 형부터 시작됩니다. 네 옆에 머물면 사랑을 피할 사람 나란히 죽여 외친 거 죽이로 나도 네 얘기 없게 난 어두운 걸 빛으로 바뀌었으니 믿을 수 없는 이전 어두운 걸 빛으로 두근눈 하늘 속 넌 삶에 젊어버렸나 다시 태어난대도 넌 나를 울려했는데 넌 나를 울려했는데 정해나도 부족할 듯이 풀라인 지치고 힘들 때 기다리고 싶을 때 그 사랑 돋돋게 어릴 적도 꾸려 선물 가득한 크리스마스 나 탓은 마음이 세밀한 마음이 음 더 짐어버렸나 지금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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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평생 듣고 싶어 희망을 고백한 Give me my heart and soul For the time that you're gonna fall Oh, 다시 태어난데도 난 너 아니면 I'm baby 컨텐츠를 너무 거대한 그곳에 모든 게 쉽지 않게 다시 지켜줄 거야 for life This love, this love 영원히 끝나지 않아 Oh, I'm gonna let you go Give me my heart and soul 썸 삶의 전부야 for life Oh, I'm gonna let you go 다시 태어난데도 난 너 아니면 안 돼 Oh, I'm gonna let you go Oh, I'm gonna let you go sfx 기이 아, 구겨